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해외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제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란 재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라 했던 전도사님이 부자와 나소로에 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갔고 나사로는 이 땅에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을 갔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아이들께 질문하니까 아이 하나가 손을 높이 들고 선생님 저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는 나사로 되고 싶어요. 뭐 대부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그래 살고 있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 전도 이렇게 지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 예배는 중고등부를 초청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3부 때는 우리 청년대학 이제 중심으로 새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들은 모든 것이 낯설고 그렇게 또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구원 교회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초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지만 불신자가 볼 땐 별로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별로 그렇게 변화된 것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믿고 사는 자는 이 땅에서 VVVIP예요. 매우 매우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사단이 기분 나빠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싫어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예수 믿는 게 정치를 합니까? 반정부 운동을 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게 안 들어가. 주체 사상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렇게 잡아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만큼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그 이름이에요.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 거지거지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게 사단의 마음인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풀려버리잖아요. 자기가 잡아놨던 여섯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팬과 어떤 환경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습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계획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거이토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집중 새벽 기도회 때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암송을 같이 했었는데 5절로 11절까지 같이 전 성도가 암송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기억하시겠지요. 지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거이토의 마음이니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오신 이 말씀을 대부분이 다 이렇게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암송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라 그러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장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각인시키시고 이 말씀을 아침에 눈뜰 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돈 내부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이형 질가지사 우리처럼 되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묵상을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도 하지 못한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각인된 사람의 특징은 서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서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불신자처럼 살지 않아요. 본론 인생을 산다. 본론을 붙잡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예틀 자라올 때 가졌던 그 잘못된 예틀 이거 다 말씀으로 시선받고 벗어나서 새틀 인생이 된다. 새로운 삶을 산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완전히 옛날 사람이 아니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산다. 이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 끝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내면의 갈등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마음속에 불안과 불평이 가득 차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세상 서른 그저인 것을 다 초월해서 영생의 즉복 속으로 돌아오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애 최고의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다. 살수팔짝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요.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문제와 사건에서 빠져나와요. 그것이 다 쳐놓은 사단의 올무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영양이 피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쁨 충만한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빌리포스를 살펴보는데 빌리포스는 사도 바울이 빌리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리포 일장을 통해서 자신의 행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비방을 해도 누가 조롱을 해도 누가 시기 질투해도 상관없다.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종격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우리하고 다르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관심과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환경에 있잖아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잡은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행편을 다 초월해요. 초월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환기를 바랄까? 그리스도를 저 사람에게 전할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종격하게 하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하면 예천도만 된다고 하면 성교만 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고 하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종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가만 있어요. 예수를 아무리 찾게도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세상에 어떠한 칭찬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제로 가면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구원해 준다고 그야말로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알 수 있다고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이단들도 있어요. 이만희가 제림이었어요. 그게 신천지요. 아시겠어요? 그야말로 무슨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뭐예요? 교주들은 많아요. 박태승이 자기가 제림여수 이 세상에 엄청나게 자기가 구원자라는 사람이 많다고요. 저 모슬렘은 마음의 설미되어야 돼요. 설미되어야 구원받아 모슬렘을 천적으로 마리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구원은 한 번밖에 없어요. 무슨 구원이 그렇게 구세주가 많아요? 그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예요? 그 근거를 대어봐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어떻게 살았어요? 인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어느 교주도 어느 종교의 심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베들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살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해 메시아이 되는지 성경유식으로 장식이부터 쫙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늘 주변에 나갔어요. 처음으로 내년에 이제 예수님이 다생하신 곳 예수님이 자라신 곳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길을 쫙 그런 성지순례를 내일 4월에 가려고 오늘 신청하라고 내놨어요. 너무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1차 1차로 가기로 했어요. 이제 보고하는 거 보니까 그 저 윤광식 장로가 기자들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자들 다 데리고 저 소아시아 저 터키 쪽으로 가서 바울의 성지 사역기를 쫙 갔는데 너무 감동받고 너무 원해 받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어떻게 살아있고 성경 그대로 어느 교주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왜 왔고 어디서 어디 어느 책이 어디 있어 우리 새가족 여러분 다른 1호선 군이 없습니다. 다른 1호선 군이 없어요.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요한봉 14,6절에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이 안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예수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회사 성령 변호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했냐 모든 죄에서 자유 해방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주가 없어요. 누가 저주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누가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간단한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삶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의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납파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낳게 얘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한마음 한뜻을 품어라 한마음 한뜻이 사단은 한마음 한뜻 못 가지게 만들어요 계속 부부간에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라 우리 같은 교인들 사이에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야 직원들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야 각자야 그래서 싸우게 갈등하도록 분장하도록 하는데 성령은 뭐라고 말하냐 한마음 한뜻을 가져라 하나 되라 당시 빌리포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보험 점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험을 증가하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열정이 있었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빌리포 사장 23절에서 바울이 간단하게 언급하며 진앙하지만 교회안의 핵심 사역자였던 요디아와 순두계 요디아는 유리아를 말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계측 멤버예요 계측 멤버 그러니까 계측 요디아와 순두계 이 교회 핵심 멤버끼리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한 거예요 서로 힘싸움한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빌리포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핵심 요원들이 싸우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 변화는 즉시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신분 변화는 즉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 글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변화의 시간 금방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시간이 있어요 여전히 옛털 내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못 벗어나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데 이 옛털에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옛털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변화의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계속 깨어가는 겁니다 옛털을 깨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 매일 매일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 한 번에 그냥 금방 이거 안 돼요 평생을 깨어가요 평생을 그래서 아이고 장도님이 저럴 수 있냐 군사님이 저럴 수 있냐 나를 전도해 놓고 저럴 수 있냐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미리 알고 계세요 아마 실망시킬 거예요 아이고 나 제일 은혜 받는 장노님인데 군사님인데 아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오면 안 좋지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수고를 마치는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깨져가야 돼요 날랑마랑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요 참으로 이 옛털을 벗고 새털을 갖춘다 이거 치운 말 같아도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누굴 보면 잘 아느냐 미국 트럼프를 보면 잘 알아요 이 트럼프를 보면 좀 웃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모르고 대통령이 됐어요 지향받는 국회의원도 안 하고 무슨 지주지사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미국이 어떤 나라는지를 몰라요 미국은 전 세계에 역량을 입히는 국가예요 전 세계를 보호해야 돼요 전 세계가 전쟁하지 말고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성기면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저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 하면 자국 자기 나라의 끝마다 사작금건 유익을 위한 이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의 나라는 그걸 다 초월해요 초월 그래서 세계 평화질서 세계를 세계를 다 그렇게 평화롭게 살도록 삶이 있고 책임 있는 나라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요 평생 사업만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빌딩 많아요 여의도도 있고 부산에다가도 있고 트럼프가 사업을 해서 엄청 전 세계 확장을 시켜놔서 트럼프가 사업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뭐 하느냐 사업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한국을 저렇게 도와주어 가지고 우리 얼마나 유익이 있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비 더 내놔 더 내놔 한국이 제일 많이 우리나라 혜택이 부서 더 내놔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를 우리나라 위치가 지지상으로 동남아에서 얼마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북한을 견제하면서 얼마나 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끼어 있는 이 조그만 나라지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알고 지켜줬는데 이 트럼프는 그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장사를 장사를 사업의 본질은 당연하지만 대통령이 되었으면 미국 대통령은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늘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미국 미국이 먼저다 미국의 유익이 된 안 된 이거 다 세계의 기후 필요 없어 모르는데 유익이 없어 자국의 유익이 없으면 무조건 다 캔슬이요 이런 정책을 펴나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각 세계 전체가 전세 갈등과 지금 긴장 구조로 계속 확산시켜 나오는 사람 제가 볼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한 번도 더 됐다가는 큰일 나겠다 지금 국방비 다 다 내 나라 전부 다 장사를 저런 식으로 나가면 전세계가 얼마나 어려워지겠냐 고려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른아이오 같고 깨닫는 것이 어른아이오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아이오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른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가난하게 자랐는데 행병 없이 살았는데 정말로 이제 잘 살게 되고 성공하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맞아야지 그래서 레벨을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뭘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장성이었으면 이제는 장성한 수준에 맞춰야 되지 부진세 상태에 살았던 습관 그 체질 그게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는 자녀가 되었으면 달라야지 아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할 때 달라야지 아멘 그렇지 달라야 돼요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몰랐다 바울이 지금 어린애 때 이야기합니까 내가 유대교 종교생활을 할 때 내가 진짜 몰랐다 내가 예수님 삶을 막 피 빠고 그냥 가두고 죽이고 압착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어린애를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잘못된 거 다 버렸다 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살면 안 돼요 맨날 생각 안 해요 어린아이가 그게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 우리 은행과 우리 생각이요 영적으로 장성해서 변해야 된다 말이에요 변해야 돼요 극한 감정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극한 상황에 갔을 때 감정 조절이 필요해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조정이 안 되면 그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맨날 관계가 맨날 떨어져 자기 성질을 다 내고 지할 말 다 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막 고집하고 주장하고 무식한 사람이 그러지 누가 유직한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 끝까지 고집하고 싸우고 분쟁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그냥 그래 아 그렇게 그 딱 한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직 치유받지 못한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나이는 어른인데 교회에서는 직부는 어른인데 노는 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사진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뭐여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는 세틀 인생 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일 자기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도와줘 나보다 나물 낫게 여기고 나물 무시하게 보지 말단 말이에요 나물 무시하지 말단 말이에요 내가 다 알고 너는 몰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나물 낫게 여기고 아멘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겸손 이게 성공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매의 비결이에요 이런 삶 속에 뭐가 아니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성장해 나가는 기뻄을 맛보면서 신앙 시작할 맛을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지상천국이구나 무너진 둥지 위에 온전한 달걀이 없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어요 무너진 둥지에 온전한 달걀이 없다 교회라고 하는 이 둥지 울타리 가정이라는 둥지 울타리 이게 깨지게 된 후에는 그 구성원들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가족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잘되면 끝난다 이 생각 자체가 큰 오산입니다 절대 잘될 수 없어요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살았던 정치인들 그런 식으로 살았던 기업인들 잘된 사람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 있어요 행복한 사람 있어요 나만 하면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내 판단이 맞다 다른 사람 판단 주장 무시 전혀 소통이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사업도 가정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주장이니까 상대를 왜 무시합니까 여자라고 무시해요 해보세요 행복한가 자식이라고 무시합니까 무조건 부모 말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자식 말도 들어줘야 돼요 맞을 수 있어요 시대가 다릅니다 주장을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약한 부분을 제대로 부환해 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 생긴다 교회 공동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하나된 지체의식 우리는 하나다 하나된 지체의식 소중하게 되어야 돼요 모두 한 분 한 분을 여운계의 모든 성도들 서로에게 참 기뻄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때 만나고 싶고 반가워하고 반갑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이래 돼 지나가면 쓸렁하면 안 되니 그저 반갑고 이렇게 돼야 돼요 특별히 새가족을 영적으로 전도한 분을 품어야 됩니다 암탈이 날개 아래 품는 거 있죠 새끼들 품잖아요 전도를 한다고 고생했는데 수고하셨는데 진짜 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아픔을 삼아주라는 얘기예요 새가족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거 요청할 때 그걸 다 품어주라는 말이에요 삼아주고 삼아주고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사단이며 아예 발을 붙일 틈을 주지 말아요 불평, 원망 여기서부터 시기 질투 여기서부터 사단이 틈을 주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운교회는 참 기쁨 참 감사 이런 복음 공동체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온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여름길을 걸어가면서도 주차해서 차를 뺄 때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조급한 마음을 안 가져야지 짜증을 안 내야지 화를 안 내야지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들 운전하다 보면 운전대 잡으면 이상해져 욕도 막 해 그냥 운전대 잡으면 이상해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조급하사 이 목사의 제가 입에서 욕 나올 정도는 열을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조시옵사사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어요 품어도 되고 안 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강조해요 꼭 품으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만 품으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모두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자유할 수 있어요 참 자유 자유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참 자유예요 누구를 만나도 자유예요 행복해요 누구를 만나도 반가워요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특별히 강조하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품으라는 그 마음이 뭐예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대문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죽기까지 나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 본체라고 본체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왔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 십자가에 과가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시며 은혜 충만하다 독신자 영광이요 그 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형상까지 왔는데 그분은 말씀이에요 천지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성장하는 성령 하나님 함께 천지 창조하셨는데 말 있으라 할 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뭐요 낮추어져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종의 그냥 뭐라고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여러분처럼 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집에서 말구유에서 짐승이 사는 짐승이 있는 방에서 태어났어요 왜냐 그 당시 여관이 명절이라 여관이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관이 방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구유 말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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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밥통이 오래 생겼잖아요 거기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죠 낮아지되 극히 낮아졌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었어요 십자가에 피와 물을 다 쏟으면 죽기까지 그분이 누구냐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다지신 궁극적 목적이 목적이 뭐냐 창세기 3장 사단에 잡혀 노예 생활하는 이 인간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줘야 빠져나오죠 하나님은 어려우시므로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총돌하면서 48조 운명이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저 불신하들을 끊어냈어요 영원한 멸막길에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다 깎아주어서 마가보문 10장 사줄로 오지로 오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예수님의 성김의 절증이 뭐냐 예수님의 성김의 절증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김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성길 게 자기 목숨 내놨는데 조금 고개 숙여가지고 조금 인사한다고 성김입니까 돈 몇 푸 내놨다고 그게 성김입니까 생생 내면서 그게 무슨 성김이에요 그걸 다 하고 생각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은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기까지 섬겼다 그 결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호 이렇게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모든 죄에서 자유암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오늘 오신 우리 새 가족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언제 영접하느냐 지금 해야 돼요 내일을 아무도 모른다 잠원 27장일 전에 오늘 무슨 일이 부를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라 어떻게 영접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라 어떻게 영접합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여서니 그냥 영접하면 돼요 준비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그러나 예수 믿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접기도 할 거니까 우리 새 가족들은 다 고개를 죽이시고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물렵니다 내 안에 들어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용서하신 거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예수 영접해서 구원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이란 단어도 없어요 사실 그냥 믿던 순간 끝이에요 아멘 믿으면 끝이에요 무슨 하나님 치사하게 인간에게 뭐 니 뭐 해라 머리 깎고 머리 깎고 너 도딱 너 식당 가지마 돈 내놔 무슨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아멘 공기가 지금 들락날락해서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거기서는 바람처럼 공기처럼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순간에 여러분이 들어소서 여러분이 계십니다 아멘 와 계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제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따라서 나는 가장 존경한 존재다 이걸 이루는 적어야 돼요 나는 부활피다 나는 스타다 나는 삐치다 아멘 빌빌하면 살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요 기죽고 눈치 보고 사람 앞에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나를 빛의 사자로 서시옵사사 이 직장에서 내가 최고가 되기야 주옵사사 요새처럼 인정받기야 주옵사사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 일찍 추구라고 누구다 열정이라고 열심이라면서 누구보다도 사장이 볼 때 최고로 일은 그때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살살 요령 피우고 용동땡 치고 그러놓고 교회 간다고 삭삭 빠지고 그러니까 욕을 얻어 묻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가지고 창원에서는요 80% 기득권이 다 잘렸대요 맨날 교회 간다고 평토 때 농때 치고 다 치고 잔머리 굴리고 그러니까 누가 씁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가든지 스타트입니다 아멘 꼭 필요한 사람 된다니까요 제대로 믿으면 없어선 안 될 사람 되어야 돼요 없어선 안 되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 없으면 우리 직장 안 도로가 이리 돼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빛을 바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참으로 주신 언양 말씀 붙잡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순종했더니 하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로 깨버리고 영화로 높여 예수님의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행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말씀 순종하면 그리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높아지려면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 문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 되려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고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건강주고 하나님이 부자 되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리고 이런 삶의 핵심 한 가지 요약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삶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야 돼요 믿어주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사기치려고 예수 이용하지 말고 내 유익을 하려고 나 예수 믿어 주세요 평소 때 못 믿을 사람이 입에서 예수 믿어 달라고 나 괴단이 내 집 사니까 장르를 믿어 그렇다고 장르 장사 속으로 하지 말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용당할 뿐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믿어 주세요 그 자체를 못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어줘요 하도 안 믿어주니까 믿어 달라고 그러지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신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예배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동운동을 하는 것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밥맛으로 기도하고 보험을 증거를 하는 이 교회로 초청하는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내 노후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에 부흥되는 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뭐 세계보험 2, 3, 7 나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세상 개념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뭐 세계보험 뭐 성교 전도 상관없어 내가 하고 내가 당장 내게 위기 있어야지 당장 현금이 들어와요 당장 내 눈이 보여요 그렇게 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못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 믿어 천당은 가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시원한데 얼마나 편한데 저절로 다 되어지는데 하나님 높여지면 다 높여진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자리를 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간에 태국 방콕 해외 전도 캠프 갑니다 한국에 30명 또 태국 현장에 30명 그렇게 참여를 해서 우상문화가 가득 찬 이 태국 현장 틀을 깨고 그리스도를 바꾸는 셀들 제가 태국에 한 60분도 들어갔어요 엄청 옛날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겠다는 자체를 하나님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 사용하신다 태국 가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상이 성교사 무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교사는 가서 신학교 세우고 있었죠 그래서 알태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생이 있다니까 성교사 다 철수였어요 안 되는데 뭐 성교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 철수 지금 성교사 무덤이 어딨냐 일본하고 태국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삼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이사장으로 알태에서 이사장으로 이제 신학 강의도 하고 또 설립 또 예원 설립 예배도 또 집회 예배도 드리게 되는데 정말 우리 조현대 성교사님 조용한 사람이에요 다 우리 교회 집사 평신도 출신이요 집사하다가 구입장하다가 지역에서 하다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학교에 가지고 성교사까지 나왔는데 조용조용한 사람인데 이 역사에는 다섯 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음 전문계 직위가 태국 지역에 세워지게 하여 조합사사 이것 통해서 보험이 확산되게 하여 조합사사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이라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최고 인광도를 시기를 전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 대표 음료가 뭐냐 코카콜라지요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아트란타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던 존 펜블런 박사라 존 펜블런 분이 약국을 했어요 약국을 하다가 소다에다가 각가지 약재를 좀 넣어가지고 소화제 대신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걸 제조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코카콜라라는 상포를 등록을 해가지고 처음에 약국을 만들었는데 이 콜라라는 콜라의 잠재력을 엄청난 이걸 예감한 분이 왔어요 첸들리라는 분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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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음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조법을 다 사버렸어요 제조법을 사가지고 이름을 코카콜라라는 이런 상표를 등록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콜라 사오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코카콜라 없는 나라 지구상에 없어요 다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코카콜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코카콜라요 엄청 강구합니다 어디 가면 해외가 코카콜라 그냥 간판 붙대서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님 지금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다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다 알려져가 다 최고로 많이 팔리는 상품입니다 상표가 최고 세계 1위인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강구를 합니까 비싼 돈 주고 이럴 때 코카콜라 회장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지구상에 엄청 많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태국 같은 데는요 예수가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었는데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사람이 지구촌에 엄청 많아요 모슬렛 많을 것도 없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나라 안에도 계속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미션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정말로 들은 것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전하는 것을 전도라 물 건너가는 것을 성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걸 끝난 것 느낌은 끝난 것이잖아요 전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제자예요 이제 성찬식을 그냥 하겠는데 골조전서 11장 26자로 보면 성찬의 본질 또 여기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도 전하는 거예요 전하십니다 영계의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에 도전하면서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평균 그리스도는 금지 복용하게 만드는 하나 이런 starts 골 Hond기가 어 한 cinq universe atin